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방송 시청하실 때 구독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엄지척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5.18 최초로 발포 명령은 내가 했다는 당시 한 현장 지휘관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분은 국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시의를 하고 있고 태극기 애국집회 연사로도 나서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는 현재 5.18 역사 왜곡 진상대책 국민연합 공동대표로 있고 그리고 목사로 일하고 있는 분입니다. 최근에 5.18 문제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일반 사회에서도 감론을 박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셈이죠. 그리고 최근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쏟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5.18 최초 발포 명령은 내가 했다고 당당히 외치는 그런 분. 그는 당시 11공수 62대대 사지역대 이중대 육지대장을 지낸 신농국 애벽 중입니다. 그는 ROTC 장교 출신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그때 광주는 전쟁터였습니다. 우리는 광주에 단순 소요가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충정 작전용 진압봉 하나만 들고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광주에 가보니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잘 훈련된 자들이 있었고 소름이 돋을 듯한 날카롭게 선동하는 소리 파출소는 불타고 경찰은 도망을 다 가버렸습니다. 많은 경찰 기동대 요원들이 5월 19일부터 팬티만 입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우리 특전사 진영으로 도망쳐 오곤 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을 말합니다. 파출소가 알지 못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함락되고 무기를 탈취 당하고 우린 살기 위해서 정복을 벗어던지고 이렇게 도망쳐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군 쪽에서 버스를 탈취해 경찰과 경군을 향해 버스를 돌진시켜 경찰 4명이 순식간에 압사당해 죽었습니다. 광주 대모 시대가 경찰과 한국 국군을 죽입니까? 놈들은 장갑차를 탈취해 경군을 향해서 선제 공격은 물론 선제 사격까지 가해왔습니다. 그런 이들이 단순 시민들이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광주에서의 특전사 성폭행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 어느 TV를 보니까 또한 경군이 광주에서 수많은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이는 어림없는 소리요 특전사 전군을 모독하는 주사파 정부 하에 국방부 장관의 소리입니다. 아울러이는 전체의 국민을 모독하는 소리인기도 한 것입니다. 당시 군기가 엄정한 국군 특히 생사를 넘나드는 경군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당시 때와 장소가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4단 지휘구 공격과 아시아 자동차 공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민군이 24단 지휘부를 공격해 사단장 집차를 탈취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군이 왜 교도소를 습격합니까? 이들은 김일성 교실을 받던 북한 특수군 내지 놈들의 핵심 추종 세력의 하수인들인 것입니다. 놈들은 아시아 자동차를 급습해 군용 차량 수십 대 장갑차 넉 대를 탈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전남 일대 17개 군 44개 무기군을 향해서 그리고 일부가 탈취한 장갑차를 선두로 해 우리 11공수가 금남로 일대를 사수하고 있던 FEBA 선상으로 진격해 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광주의 단순 시민군이었겠습니까? 하며 목을 매여하면서 겨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일어난 자유한국당 1년의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현장에 잃은 서울의 책상물에 앉아있던 사람보다 현장에 있던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공부는 안 하고 게으르고 야가 빠지게 양지만 찾아다니는 자유한국당 참 분노스럽습니다. 옳고 그러고 이전에 동지를 도와주고 감싸주는 민주당보다 못한 자유한국당 지도부 정말 한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분의 의원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행위는 법을 모르는 행위요 누워 침뱉는 행위요 적반하장격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김병준, 나경훈, 김무성이란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법도 모르며 스스로 범법 행위의 주동자들인 것입니다. 5.18 진상규명법 3조 6항에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는 조항을 강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이 시점부터 당시 광주에 투입된 기원군들의 생생한 실상을 차례로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어느 애벼역 대령이란 사람이 광주에 북한군이 안 왔다고 거품을 물고 말하는데 그러면 24단 부대의 괴면이며 아시아 자동차 침투 차량과 탱크 탈취 뒤 이 탱크는 장갑차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전남만 내게 무기고 침투 등도 광주시민이 했습니까? 그리고 광주 여성을 기원군이 성폭행했습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대한민국 국군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특전사 장교로서 목숨이 경각에 있어본 사람으로서 5.18을 두둔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간첩 고정간첩 아니면 간첩의 끈앞을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공산주의자라고 역사에 과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만은 박사는 수십 년간 증명해 북한군임을 밝혔지만 저는 당시 사전정보와 종합적인 상황판단 그리고 특전사의 예리한 눈으로 즉시 북한군임을 알아채고 놈들을 향해서 발포 명령을 하게끔 했던 장본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만은 박사의 책을 보므로서 놈들이 완전한 북한 특수군 요원들과 핵심 추종 세력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응터리 유공자는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그리고 강력히 척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밝혀진 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국록을 갈치한 선봉장에게 즉시 제명하고 구속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성력이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로 엉터리 명단을 국민 앞에 떳떳이 밝혀 나가야 할 것이고 여기에는 지이 고하나 성력이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시대에 진정한 유공자 진정한 영웅을 밝혀야 한다. 당시 국가 부름을 받고 목숨 걸고 싸웠던 특정사 장사병들 그리고 이를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당당히 밝히는 장교 이들의 진정한 유공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광주 문제가 반드시 밝혀지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는 이미 5.18 최초 발포 명령은 내가 했다. 그리고 라는 600페이지가 넘는 자전적 다큐멘터리 책을 지난해 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책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좋은 그런 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5.18 현장지휘관의 생생한 역사적 진실과 삼일천하라는 그런 타이틀로 만드는 책이라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5.18 문제가 국민의 여러가지 사항들을 양문시키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5.18의 정확한 진실과 그리고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분 우리가 이분의 말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5.18 역사의 여러가지 진실상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에비역 중위 신동국 그리고 공동대표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많은 성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최석태였습니다.